은광아, 민혁이한테 밀리면 안 된다. 좋아. 은광아, 민혁이한테 밀리면 안 돼. 밀리면 안 된대. 좋아. 오케이. 그렇지. 잘해. 민혁아, 민혁아. 아! 그렇지. 아! 민혁아, 민혁아. 민혁아, 민혁아, 민혁아. 지효 누나. 그렇지. 오, 좋아. 그렇지. 오, 좋아. 아영이 줘, 아영이 줘. 오! 아영이 줘, 아영이 줘. 오! 아! 아! 죄송해요. 너 그렇게 했다, 이거지? 야, 민혁이 이리 와봐. 너 그렇게 했다, 이거 쟤. 너 그렇게 했다, 이거 쟤. 우리 이거 가히차게 한다. 가히차게? 가히차게 해. 좋아, 좋아. 야, 잘했어. 야, 그림 만들어야지. 그냥 예능해 둬. 그래, 그래. 여기저기 B2B 멤버들이 좀 허세가 있네. 네? 아니, 굳이 그렇게 차릴 필요가 없는데. 좋아, 좋아. 파이팅! 파이팅, 파이팅, 파이팅. 파이팅, 파이팅, 파이팅. 좋다. 레츠고! 레츠고! 너무 급하게 안 해도 돼, 아영아. 네. 공이 천천히. 오, 네가, 네가. 아, 좋다. 우리 이기자. 오케이. 할 수 있다. 할 수 있다. 좋아, 좋아. 자, 아영아. 어, 야. 재석이 형. 알았어. 오, 된다. 우와! 아영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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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좋아. 자, 주영. 주영아. 오, 아영아. 아영아. 잘했다. 아영이 왜 잘해. 왜 왜 잘하니? 오케이. 자, 자. 아영이사 잘하다. 와! 자, 자. 아영이사 잘하다. 와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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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전지 기가 아프더라. 얘가 갑자기 기가 컸어. 아니 조아리프가 엄청 길더라구요. 얘가 조아리프가 왜 이렇게 길지. 아니 갑자기 지난번 보다. 백차야. 백차야. 나도 있어. 백차야. 나도 있어. 우리 예은 씨 나와가지고. 와 대박. 대박. 이거 좋아. 은광이 진짜 고감이다. 아 은광이. 아 은광아 너무 웃긴다. 오늘 은광의 날이네. 아 너무 웃긴다. 자 할게요. 좋아요 가요. 네. 오케이 좋아. 오케이 오케이. 은광이야. 오 그렇지. 오 그렇지. 와 좋다. 우리 이기자. 아 형아. 아 형아. 아 형아 왜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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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가 너는. 형이다가 됐다. 역전됐대요. 아 민혁이가 너무 뽐내네. 아 민혁이가 잘하는데 허세가 있네 허세가. 힘이 들어갔어. 힘이 들어갔어. 힘이 들어갔어. 히히. 근데 잠깐만. 내가 민트초코를 처음 먹어라. 잠깐만 잠깐만. 잠깐만. 너네 둘. 놀럼. 마니까. 야 너희가 풍평하면서 공간 죽어.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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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맞지? 내가 민트 초코 쳐먹어 아 진짜 뭐하는 거 치워 치워 자 게임에 집중 집중! 아 지금 뭐하는 거야 이것들 자 게임에 집중! 아니 이것들 서로 까주고 무슨 그리고 아침에는 다이어트한대? 자 다이어트 거기 또 예외 들어오지? 그래 예외 들어야지 아영아 그대로 하면 돼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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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영아 보란 보란 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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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